추미애 경기 한안갑 당선인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2020년도에 왜 소위 뭐 추미애 당선인의 아들의 휴가 복귀 미복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소설을 쓰시네 들어보시죠.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질문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. 23일을 부대를 미우는데 병사가 근거가 전혀 없어 면담일지나 부대일지에 있죠. 정회를 선포합니다. 뭐 이제 저 당시에 저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역 유권자들이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아이고 추미애도 웃네 추미애라는 사람도 웃을 줄 아나요라고 하면서 아이고 웃는 표정을 보니까 참 예쁘네요라고 말해줬다. 그동안 추미애 내가 이 악마의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최수영 평론가께 마이크를 넘길게요. 글쎄요 뭐 악마의 프레임에 갇혔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윤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하남에서 당선돼서 다시 국회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왜 국민들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그렇게 비호감을 건네고 또 그렇게 말하자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본인도 한번 대달해 봐야지 않을까요? 본인이 유리할 때 불리할 때 말이 바뀌는 것과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한다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이어져왔던 그런 모든 것에서 추미애 장관의 오판과 그런 독선 또 오만 이런 것들이 또 작용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육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왔는 이상 좀 제발 좀 명심 명심 이재명의 마음 이재명의 마음 얘기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추윤 갈등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 새삼 지휘랍 시고에서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.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 시고 획을 지고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.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.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.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.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추미애 당선인이 저 당시 추윤 갈등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렇게 겨냥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의 권한 남용, 이미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누적된 분노가 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고 뭔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의 최근의 관심은 무엇이죠? 그가 여성 최초의 입법부 수장, 국회의장이 될까?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? 오늘 경기도 남양주에서 당선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당선인이 채널A 정치 유튜브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벌써부터 차기 국회의장 선출하는 것을 두고 험화평이 막 오르내리고 있어요. 정성호, 우원식, 조정식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결이 좀 다르죠. 완전히 개혁적인 분이니까 열성 지지자들은 추미애 의원을 의장으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. 추미애 의원 개인보다는 그분이 할 것 같은 확실한 개혁의 선봉장. 이것이 국회의장의 이번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. 최민희 당선인 같은 경우도 뭔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추미애 당선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운전자가 이 중립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이 다 죽습니다.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. 맞아, 국회의장이랍시고 중립 짓기는 척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취지고 기계적인 중립 이렇게 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. 다 된 밥에 콧밥트립니다. 저는 개혁 국회의장이 될 겁니다. 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내비쳤습니다.